이번 영상은 호접난 쉽게 초보자도 집에서 쉽게 키우기 2부 영상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왜 분갈이를 꼭 해줘야 되는가 하고 분갈이 식재는 왜 파크로 쓰면 좋은가 화분은 어떤 걸로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료주기나 물주기 기타 냉해 동해 이런것 좀 조심할 부분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난초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느 분이 호접난에 대해서 올리셨더라구요. 그 분은 물을 한달에 한번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호접난 보니까 그 분은 물 부족인것 같아서요. 호접난 물을 한달에 한번 주면 안됩니다. 줄수만 있으면 매일 주셔요. 매일 주시고 3일에 한번 5일에 한번. 남기지 마세요. 남기면 난생기에 지장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올 때요. 꽃대가 올라올때 물을 한번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수분 부족을 느끼면 가장 먼저 생장이 멈춘 것이 꽃대입니다. 꽃대 끝에 생장이 멈춰서 더 이상 꽃이 안달려요. 물 조절만 잘해주면 엄청 꽃이 많이 열리거든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두개네요. 제가 이틀 전에 해보니까 열하나였는데 한 송이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를 계속 주면은 12월까지 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꽃 송이는 보면은 8월, 9월 정도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20-26개까지 나온 적도 있었는데 계속 나오고 꽃이 계속 피고 그리고 영양을 충분히 주면 꽃대에서 가지도 분지가 되어가지고 꽃 송도 더 많이 피거든요. 우리 전문 재래 농장에서 키우신 것은 영양이나 물 공부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가지가 많이 뻗어가지고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풍성합니다. 집에서 키운 것은 이렇게 크게 가지가 뻗질 않아요. 영양이 그만큼 흑적하게 주지 못했다는 건데요. 가지가 뻗은 것은 있는데 잘 키우시고 물만 잘 줘도 됩니다. 제가 호전만을 지금 한 3년 4년 정도 키웠고요. 그 전에 한 세 분을 10여 년 정도 키운 세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이제 어리 돼서 온도를 버리고 여홀로 다시 키고 있는데요. 호전만은 겨울에도 따뜻해야 됩니다. 겨울에 베란다도 막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파리들이 쭈글쭈글해요. 물내림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쭈글쭈글해지는데 더 온도가 내려가면 냉에 통해있고 이제 죽거든요. 일단 이파리가 쭈글쭈글해지면은 졸일이 없어요. 물내림 좋은 현상 아닙니다. 항상 택팽하면 좋아요. 근데 제가 한번 겨울에 베란다에 놔두고 깜빡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냉에가 왔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보니까 새임내코 하는게 상당히 부대끼더라고요. 부대끼더라고요. 부대끼러가지고 잘 생기 잘 안됐습니다. 그러시니까 겨울에 추운거 놓지 마세요. 거실 때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냉에를 입거나 또 물을 너무나 인쇄하게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수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수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꽃이 꽃대가 시듭니다. 제일 먼저 꽃대가 시들어요. 그 다음에 새잎이 시들고 마지막에 이제 죽는데요. 수분이 부족했을 때 이제 구축 구축 잎도 시들인데 세분이 부족하면 이게 말라떨어져요. 말라떨어지면은 결국에는 요것이 이쪽 말고 밑에는 생하거든요. 쑥 올라와가지고 쑥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보기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수분을 항상 잘 보청해주고 항상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풍선하게 치셔야지 물 인쇄하게 두면은 구축 잎이 다 말라가지고 떨어지고 위에만 있으면 정말 모양새 안 나고 보기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물은 자주 주세요. 나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을 한 달에 한 번 주라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십시오.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10일 보름 저도 안죽어요. 안죽습니다. 난 안죽고요. 근데 참 보기 싫게 크죠. 예쁘게 안 큽니다. 그러시니까 자주 주세요. 나도 풍란하고 허접라인 그런것은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자주 주시면 되는데요. 풍란 같은 것을 먹부작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시면 작품으로 만드실 분들은 물을 막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라 집이 중국 남방으로 너무 막 커버려요. 그나마 아기적이고 멋있는 작품이 안 되니까 그렇게 멋있게 키실 분들은 물 관리를 특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저보다 잘 아시니까 하실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 드린 것은 집에서 키시는 우리 일반인들 이런 초보자들 상대로 말씀 드리시니까 그분들 집에서 키실 때는 참고하시고요. 호접란하고 나두풍란 풍란 풍란 같은 물주기가 세상에 가장 쉬워요. 다른 신문들은 마을 줘도 안줘도 줍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냥 쉽죠. 그냥 주시면 그냥 주시면 그냥 주시면 그냥 주시면 그냥 주시면 그냥 주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 꽃에 물이 안가게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별로 개의치않고 물을 항상 줍니다. 개의치않아요. 거룩 바이러스 사이